나가봤자 생지옥이야! 이런 사람 많아요 서울에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?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는 게 없겠죠 한나가 만약에 어떻게든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썼으면 하나님 자녀 주셨을까요? 안 주셨을까요? 안 주셨겠죠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왜?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이 한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소개하는 거예요 밤에 들이는 기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밤에 들이는 기도 안에 이 워런이라고 하는 저자가 인용해놓은 시에스 루이스라는 작가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주님 왜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답이니까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의문들은 사라집니다 왜?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놀랍게 문제들을 풀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까? 왜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? 근데 그것은 나를 물질적으로 훈련시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한나도 그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주어졌으면 다른 문제 있어요? 없어요? 우리 교회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나는 자녀도 없는데 난 자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요?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어요? 자녀만 있으니까 나는 여한이 없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?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 애비 한번 봐라 다 이래요? 아니에요? 자 애비까지 좋아 그러면 남편 착하면 뭐해?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다 들은 얘기야 나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어렸을 때는 괜찮았어 한 50살쯤 되니까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자녀도 다 필요 없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무엘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네요 이런 얘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는 대단히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보여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?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이렇게 모두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로마와 싸워서 이겼으면 이스라엘의 왕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날 언제 데려가셔도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주님이 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게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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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